구부러지는 기본적인 원리는 거꾸려해서 몸에 쉽게 말해서 보상작용입니다. 힘들으니까 숙이는 겁니다. 우리가 거꾸려해서 젊었을 때 꼬꼬닥에 서는데 나이 드시면서 자꾸 숙여지는 이유가 근력이 떨어져요.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지가 바른 자세를 자꾸 말씀하는 이유가 가능하면 자기의 근력을 쓸 수 있을 때 제껴죽게 되면 서서히 그 근육 피로도가 좀 소모가 좀 덜 되는 거거든요. 그걸 일부러 숙여가서 노화를 촉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.